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 5급 대표 강사 중잘람 김동완입니다. 자 여러분께 드디어 이제 7월 적중 특강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독해 먼저 저랑 같이 힘차게 들어갈 텐데요. 이번 7월 적중 예상 특강 문제를 역시 지난 6월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만든 주옥 같은 문제들입니다. 힘차게 같이 저랑 같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나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는 건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인데 그 실력을 입증하려면 비단 실력뿐 아니라 전략도 있어야 된다라고 중잘람이 강조됩니다. 그 전략이라는 건 바로 어떤 걸 말씀드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독해 지문을 볼 때요. 이 독해 지문이 일단 세 가지 유형으로 매번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지문을 보는 순간 여러분 이 지문이 어떤 지문일 거다라는 걸 파악하는 게 그 어떤 많은 스킬들보다 지문의 유형을 파악하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랑 같이 힘차게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지문의 유형은 첫 번째로 설명문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야기 글이죠. 서사문이 등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논설문이 등장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요. 설명문은 저희가 어디서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독해 이 부분에서 설명문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열 문제 중에 열 문제가 다 설명문이 나왔던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 이 부분의 단어는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휘를 공부하고 가셔도 실제 시험에서는 낯선 단어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독해 이 부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독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낯선 단어가 등장한다는 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정답을 찾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정보 전달하는 글이기 때문에 우리 선택지하고 지문을 꼼꼼히 비교 독해하셔야 한다는 점. 두 번째로 서사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듣기에 단문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독해 몇 부분? 그렇습니다. 독해 3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여러분들 주제는 어디 나온다? 맨 마지막에 나온다는 사실과 그 다음 어느 걸 집중적으로 보셔야죠? 그렇습니다. 설명문은 우리가 반드시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등장인물을 중점적으로 봐야 보셔야 되고요. 이 등장인물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같이 꼭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논설문은요. 뭔가 우리한테 얘는 설득하는 글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뭐가 등장하죠? 논점에 등장합니다. 이 논점은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단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폭념을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논점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항상 뭐가 등장한다? 논거 자료가 등장한다. 너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논거 자료는 뭐가 등장하죠? 통계 자료 또는 전문가 의견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문의 유형을 파악하는 게 바로 첫 번째 할 일이고요. 그 다음 뭐를 분석하시는 거? 선택지 분석하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선택지를 분석한다는 건 즉 제시 단어를 분석하는 거죠. 제시 단어를 분석하는 건 그거의 뭐와? 그렇죠. 뜻 플러스 뭐를 같이 기억하는 거? 용법을 같이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어서요. 1부분, 독해 1부분 같은 경우는 호응관계를 중심으로 정답을 찾으셔야 되고요. 독해 2부분 같은 경우는 매력적인 오답을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요. 지난 6월 시험에 쓰기 1부분. 저희가 어순 배열을 하는 거죠. 단어 순서 나열하는 문제. 처음으로 여러분들 특수한 어법에 해당하는 바자문, 빼자문, 비교문, 연동문, 경범문에 해당하는 어떠한 특수한 어법이 등장하지 않았고요. 그냥 주어, 수러, 목적, 관용어, 부서, 보, 아주 중고의 기본적인 어순과 그리고 어떤 걸 살펴서 호응관계 살펴서 나열하는 문제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문제가 등장했죠. 그러면 제가 수업시간에 학생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들요. 쪼개져 있는 거. 즉, 쓰기 1부분에서 나눠져 있는 단어를 갖다 많이 공부해서 그 문제 잘 맞추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했나? 그렇습니다. 완벽한 독해 지문의 문장을 내가, 즉 옳게 정리된 문장을 많이 읽어봐야지만 그리고 그 속에서 호응관계 찾는 연습을 같이 하셔야지만 결과적으로 언어적으로 5급을 공부할 수 있다는 말을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부터 저랑 같이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응관계를 중심으로 꼼꼼히 제가 분석해드릴 테니까 힘차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요. 아무리 시간이 없으셔도 문제는 꼭 풀고 강의 들으시는 거 맞죠? 자, 힘차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첫 번째 지문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아, 빈칸이 여기 있다라는 거 파악을 했고요. 지문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아, 익숙한 단어다. 뭐에 대한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베이징 가오야? 그렇죠, 여러분들. 북경 오리구에 대한 여러분들 얘기잖아요. 한 번 익숙해. 사실 여러분들 이러한 단어는 저희가 어느 회화책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베이징 가오야? 아, 이렇게 HSK는 중국에서 출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에 해당하는 다양한 여러분들 유명한 요리들, 그 다음 유명한 인물들, 아니면 유명한 명승고적지들이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에 대한 거다? 그렇습니다. 설명문에 대한 거다라는 걸 일단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꼼꼼히 중절한 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 가오야 시, 중국 주민 더 차이핀지이 나와 있네요. 뼈대 잡아볼까요? 베이징 가오야 주어가 되겠죠. 시, 수러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뒤에? 그렇죠. 더 다음에 있는 거. 아, 이건 바로 차이핀. 음식이구나라는 거 파악하셔야죠. 선생님, 당연히 음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요, 이렇게 써있는 게 바로 설명문의 전형적인 시작 형태입니다. 여기에 내가 모르는 낯선 단어가 등장하죠. 아니,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 베이징 가오야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익숙하지만 막상 많은 설명문의 유형에서는 이 부분에 낯선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럼 낯선 단어를 해석하실 게 아니라 낯선 단어는 이거다라는 더 다음에는 목적어를 파악하셔서 먼저 그 낯선 단어를 된 느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가겠습니다. 베이징 가오야 시, 중국 주민 더 차이핀지이. 그렇죠. 중국의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래요. 중국의 유명한 음식이 여러분들 베이징 가오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뭐 중에 하나다라는 거 들어갔네요. 단, 그렇죠. 역접을 나타낸 거 중요하네요. 단, 그러나 베이징 랜 시, 카오, 야, 더 시, 수. 여러분들 주어가 뭐가 주어요? 베이징 랜이 주어가 아니죠. 주어는 여러분들 뭐가 주어요? 그렇습니다. 더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주어죠. 그러니까 주어는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은는이가 해석하셔야 돼요. 이러한 습관은, 풍속은 은는이가 주어에다 붙이시라고요. 그럼 앞에서부터는 다 뭐하는 거다? 꾸며주는 거다. 즉, 베이징 랜, 북경 사람들이 먹는 여러분들 오리의, 오리의 어떤 그런 풍속은 습관은 시, 셔머, 셔머, 더. 바로 뭐하는 거다? 강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왔다라는 거죠? 종, 난징, 주한 라이더. 아, 북경 오리구이인데요. 이게 남경에서 왔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아, 어디서 왔다? 남경에서 왔다. 하겠습니다. 난징, 위, 위.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A가 B에 뭐에 있다? 위치에 있다. A가 B에 뭐에 있다? 위치에 있다. 여러분들, 왜위란 이 단어 비교해드리죠. 왜위, 얘는 여러분 위치하다인데요. 얘는 여러분들 지리적인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거 어떤 단어? 짜의 위. 여러분들 짜의 위. 이걸 많은 분들이 어디 어디 있다라고 해석하십니다. 근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죠. 사물이 어디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사물의 본질이, 그래서 추상적인 게 어디 어디 있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굳이 한국어로 해석하시냐면 뭐뭐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짜의 위 를 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남경은 어디에 있다, 여러분들? 그렇죠. 짱난, 강남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왜위가 들어가야 적당합니다. 짜의 위는 여러분 어디 어디 달려있다. 이런 예문이 있죠, 여러분들. 슝민, 짜의 위, 윈동. 뭐요, 여러분들? 슝민, 짜의 윈동. 생명은 여러분 어디에 달려있다? 그렇죠. 운동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운동에 있지만 달려있다라는 추상적인 의미잖아요. 가겠습니다. 베이징, 난징, 왜위. 짜의 난에 있는데 어떠한 짜의 난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굴 꾸며줘요? 얘를 꾸며주고 있네요. 어떠한 짜의 난? 베이청, 웨이. 베이청, 웨이. 너무너무 잘 나오죠? 뭐뭐라고 불리다라는 거죠. 사이에 뭐가 생략됐어요, 여러분들? 가해자가 생략됐죠. 불리는 건 당연히 사람들한테 불렸겠죠. 베이청, 웨이, 질시앙. 그렇죠, 여러분들. 물고기와 쌀이 풍부한 고향이라고 불리는 어디? 짱난, 즉, 먹을 게 풍부한 짱난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문장 가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니까요. 주어가 바로 뭐가 주어죠? 그렇죠. 오리가 여러분들 주어네요. 그럼 어떠한 여러분들 오리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모를 꾸며준다? 여기는 오리를 꾸며주겠죠. 그럼 여러분, 어떠한 오리가 들어가야 될까요? 1번부터 A, B, C를 선택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기 분석 가겠습니다. 중잘란과 함께 속인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죠. 땅띠, 시작. 땅띠, 그렇습니다. 현지, 그 지역을 말하죠. 두 번째요. 찌하시앙, 예. 여러분들 고향이라는 뜻이고요. 아, 꾸시앙, 얘도 고향의 뜻이네요. 라오지하, 그 다음 찌하시앙, 꾸시앙, 전부 다 같은 뜻이니까 이건 들어갈 수 없고 탈락입니다. 네 번째가 와죠. 띠, 그렇죠. 그 지방이 되겠죠. 여긴 여러분,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오리긴 오리인데 어떤 오리? 그렇죠. 앞에서 말하는 지금 누구? 남경에서 기른 오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경이라는 걸 지칭할 수 있는 건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그렇습니다. 땅띠가 정답이 되겠네요. 땅띠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죠? 난징이 되겠네요. 그래서 난징양도 야지, 야지, 오리는요. 폐, 호, 지방이 뭐하고? 두텁고. 그 다음 여러분들, 그렇죠. 고기가 많대요. 육질이 풍부하대요. 왜 이따, 지, 지 아주 맛있대요. 지, 지 중요한 5급 부사죠. 맛이 아주 여러분 풍부하대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화면 넘겨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 그리고요. 카오추라이도 야지, 그렇습니다. 구원 나온 그런 오이는, 오리는, 끙, 시, 풍위, 풍미가 여러분들은 어떻다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지문 누가 쓴 거예요? 중국이 쓴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 지금 북경 오리구에 대해서 아주 소개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풍미가 여러분들은 어떻다? 부, 비엔, 그렇죠. 보편적이다 이런 거 내지 않겠죠. 풍미가 바로 어떻다? 그렇습니다. 두, 투, 하다가 들어가야겠죠. 정수라는 건 성숙하다입니다. 사람한테 성숙하다 쓸 수 있고요. 또는 과일에 쓰면 과일의 열매가 무로 있다라는 걸로 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요. 리용. 이건 여러분들 이용하다인데요. 보통 여러분들 리용. A, 그 다음 라이, 그 다음 여러분 B의 형태로 많이 쓰이죠. A를 이용해서 B하다. A를 이용해서 B하다. 이때 라이는 여러분들 오다가 아니라 하다의 뜻이겠죠. 그런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두 투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샌소. 너무너무 중요한 호응구 정리해내요. 샌소. 깊게 받았어요. 뭐를? 시, 알. 사랑을 받았어요. 호응구 여러분들 정리하셔야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난징 랜더 시, 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결국은 북경 오리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강조했었죠? 그렇습니다. 남경에서 왔다라는 걸 강조했고 남경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궁금한 건 뭐죠? 왜 북경 오리구의 이름이 북경이 들어갔을까가 궁금한 거 아니에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호응라이. 여러분들 그렇죠. 그 후입니다. 그 후에. 바로 뭐를 의미하죠?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의 이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후라고 불리는 건 여러분 뭐죠? 현재부터 미래. 앞으로 이후를 말하죠. 호응라이는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그 후입니다. 후에. 민가오더. 그렇죠. 명나라의 띠상고 황띠. 그렇죠. 찌양. 뭐를 갖다가. 그렇죠. 이거 어떻게 발음하실 거예요? 수도라고 발음하셔야죠. 찌양은 여러분들 저희가 모랑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바자랑 똑같은 뜻이죠. 뭐 뭐 을률로 해석하셔야죠. 명나라 때 세 번째 황제가 모를 수도를 수도를 종 어디에서 그렇죠. 남경에서 치엔왕 치엔 여러분들 이동하다 옮기다 천도하다죠. 수도를 남경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그렇습니다. 북경으로 옮겼어요. 이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죠. 가오야 저 도차 예 배다이 다우러. 베이징. 그렇습니다. 북경 오리구인 이 요리도 역시 여러분 뭐예요? 배 당했다라는 거죠. 같이 어디로 왔다? 북경으로 왔다라는 거죠. 게다가 헌과이 수우 다우러. 아주 빠르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북경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환영을 받았다라는 거죠. 다우러. 칭자오 그렇습니다. 청나라 때 지어 다우 차이도 링셩 지어 끙 시앙로. 5급 단어네요. 널리 퍼졌다라는 거죠. 울리다라는 겁니다. 아 이 요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라는 거죠. 위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빼.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어떻게요? 자 불려졌다라는 건데요. 뭐라고? 북경 오리라고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면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반후. 어떻게 해요? 거듭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앙도에. 비교적으로. 뭐가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정식적으로 아 북경 오리구이라고 불린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선택지 지문 전화까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 한번 힘차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아 이거 문제를 딱 보니까요. 이건 무슨 문이다? 설명문, 논설문, 이야기 글 중에 아 논설문이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뭘 먼저? 그렇죠. 선택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벙이요. 넘방조.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혀지는 느낌이 여러분들 바로 뭐예요? 뭔가 글쓴이의 생각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북경 오리구에 대한 사실을 여러분이 열고한 것과 지금 이 지문은 다소 차이가 있죠. 이건 무슨 지문? 논설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중장님이 말씀드렸죠? 논설문이라는 건 뭐를 파악하셔야 된다? 반드시에는 논점이 등장한다. 논점. 논점을 먼저 여러분 파악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논설문을 쓴 거 아니에요? 논점과 항상 여러분 목이 뭐가 나온다? 논증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 파악하셔도 되겠네요. 벙이요. 넘방조. 그렇습니다. 도와줘야 된대요. 뭐를? 우범은 가이중. 최대한 너무너무 중요한 호응을 잡아야죠. 단점을 바로잡는 것을 도와줘야 된대요. 자, B번입니다. 향후, 신상. 서로 뭐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은. 아, 여러분들. 시, 이다라는 거죠. 지앤리. 세우다. 모를? 우정을 만들어내는. 바로 지앤디. 전제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네요. 아,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요. 서로 좋아하는 것은. 이다. 우정을 만들어내는 전제다라는 거죠. 세 번째 가겠습니다. 이어 공동이오 디엔덜 랜. 아, 주어네요. 어떤 사람 공감대가, 어떤 공통의 장점이 있는 사람이 비로소 뭐할 수 있다? 넝조 벙이요. 여러분들 이거 C번 선택지는 여러분 다소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어야지만 뭐가 될 수 있다? 비로소 친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 뭐 공통, 물론 공통점이 있으면 더 친구가 잘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는 건 일반의 오르겠죠. 그럼 네 번째 가겠습니다. 야, 리지해. 이해해야 된대요. 어떤 거? 벙이요. 친구의 어떤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고충, 어려움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 이렇게 선택지 살펴보니까 뭔가 좋은 친구, 친구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하고 있구나라는 거 파악할 수 있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지문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하겠습니다. 이 어, 이, 어, 우정은 왕왕, 종종 여러분들 딱 문장을 보니까, 네, 여러분들 쉴, 더해 무슨 구문? 강조 구문입니다. 뭔가 내가 논설문, 설득하는 글에서 강조한다라는 건 이 문장의 무슨 문장? 핵심 문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문장은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꼼꼼하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달람이 시험 보러 들어가서 학생들을 이렇게 독해하는 걸 보면, 스스로 막 스토리를 새로 만들어내는 학생이 있습니다. 스토리의 재구성,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핵심적으로 꼭 해석하셔야 되는 문장은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문장이죠. 우정은요, 종종 진리, 그렇습니다. 만들어진대요, 세워진대요. 어디에다가? 그렇죠. 쌀, 어디? 쌀, 샹후, 신샹, 지주지샹. 그렇습니다. 여기에 세워진다라는 거죠. 우정은 진리,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뭇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정은 여러분들 만들어진다. 어디에? 서로 뭐하는 거? 좋아하는 기초 위에. 즉, 서로 좋아하는 기초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가서, 그렇죠. 정답은 B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네요. 바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우정을 만드는 바로 뭐가 된다. 전제가 된다. 아, 그래서 무슨 문장? 핵심 문장만 읽고도 뭘 찾을 수 있다? 정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셔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러면 학생들이 묻죠. 선생님, 이만큼 이거 해석 안 하고, 그 다음 정답 그거 만약에 이렇게 B번이라고 체크하고, 그러고 나면 저 불안불안한데요. 학생들한테 중잘람이 강조합니다. 내가 복습할 때는요. 100%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시험장 가셔서 시험 문제 풀 때는 100%의 확신을 갖고 다 문제를 풀기에는 그런 학생들은 점수가 한 240점 이상 나오는 학생들은 가능합니다. 그치만 내가, 아, 이제 막 5급이 시작했고 200점을 넘긴다 하는 학생은 내가 문제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갖고 정답을 체크하면 마지막 부분을 100%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약 한 80% 정도의 확신만 가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 이유가 있는 거죠. 강조 구문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기 때문에 그러면 넘어가 주셔야 된다고요. 저랑은 이어서 해석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상, 두이팡, 신상도 요디엔 좋아한대요. 뭐예요? 상대방에 있는? 여러분, 신상, 몸 위간이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장점을 좋아한대요. 즉, 세이홀디엔, 이러한 여러분들 장점은요. 아마도, 이러한 장점은 아마도. 여러분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비교 대조하는 거 보이세요? 여기 또 뭐가 들어갔어요? 아마도 들어갔죠. 이러한 여러분 장점은요. 아마도, 두이팡, 도이징, 쥐베,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서로 상대방이 이징 뭐할 거래요? 이미 갖추고 있을 거래요. 인, 스, 아주 중요한 접속사죠. 스 라는 건 여러분 저희가 뭘 의미해요? 쩌의 의미죠. 쩌, 똑같은 거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까이가 있을 수 있죠. 스가 있죠. 전부 다 이것이란 지시사입니다. 이는 때문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로소 서로 뭐할 수 있대요? 매력을 느낀대요. 아마도 서로 뭐예요? 갖추고 있대요. 뭐를? 그것들 중에 하나를, 이 장점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소 뭐가 될 수 있어요? 천천히 커진, 뭐하다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아, 좋은 친구가 결국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서 기초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저랑 같이 독해 1부분, 2부분, 지문 꼼꼼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악했고요. 중달람이 매번 강조하는 여러분들 논점, 랑도입니다. 저랑 같이 논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소리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언어예요. 우리가 일정한 문장들을 소리내서 진짜 읽었을 때 정말 언어로 접근하는 거죠. 누료만 읽어서는 5급을 따는데 분명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저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유이, 그렇습니다. 같이 시작. 유이, 왕왕 시, 지앤리 잘 샹후 신상, 지주지 상도. 신상, 두이팡, 신상도. 요디엔 아주 중요한 거 파악할 수 있네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7월 적중예상특강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요. 이제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자료들 중에서 호응단어 중심으로 정리하시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 안배 꼼꼼히 하시고요.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랑은 여러분들 8월 적중예상특강으로 만날 건데요. 여러분은 저 다시 만나면 안 돼요. 고생하셨습니다.